이번 시간에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만들고 또 부트스트랩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반응형 디자인을 웹페이지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의 매뉴얼로 들어가서요. 그 중에서 스카포이딩이라고 클릭해서 들어가보세요. 스카포이딩은 우리말로는 비개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을 만들 때 일종의 윤곽 또는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스카포이딩이라고 합니다.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해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나오니까요.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카포이딩이라는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클릭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총 12개의 그리드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2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12등분 했을 때 이 각각의 칸들을 하나로 쳐서 총 12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있고 2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죠. 여기 있는 1이 바로 그 12, 이 화면을 12등분을 했을 때 각각의 한 칸의 부피가 요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 1, 1, 1, 1, 2, 총 9개가 나오는데요. 그럼 12등분에서 왜 9개밖에 없냐. 바로 이쪽에 있는 사이드바가 나머지 3개를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이드바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1이라고 되어 있는 것 3개를 합친 만큼의 크기 즉 이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등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한 칸, 한 칸을 병합하면 이 두 칸만큼 또는 세 칸만큼의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 또한 부트 스트랩 그리드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보면 더 빨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부트 스트랩에서 그리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보면 우선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row라고 하는 값을 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의 하위로 이 두 개의 div 엘리먼트가 오는데 각각 이 클래스 네임으로 span4, span8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row에 의해서 한 줄을 행성하고요. 그 한 줄에서 span4면 4칸을 사용을 하고 span8이면 8칸을 사용해서 4 더하기 8을 하게 되면 12가 돼서 전체 그 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직접 한번 살펴보죠.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span4와 span8이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는 div 엘리먼트에 제가 긴 텍스트, 의미 없는 긴 텍스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먼트들을 감싸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row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 엘리먼트죠. 그래서 row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 엘리먼트가 같은 행에 있는 것들을 그루핑하는 것이고 이 row 밑에 있는 각각의 div 엘리먼트는 같은 행에 있는 엘리먼트들인데 그 엘리먼트들의 각각의 부피는 이 span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제가 div 엘리먼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지정을 했고요. 컬러를 글자 색깔을 화이트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제가 위에 css를 만들어놨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요소검사를 통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총 이 div 클래스 row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화면상에서 파랗게 표시되는 부분이죠. 예 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행에 여러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는데 열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첫번째 열은 클래스 네임이 span4인 엘리먼트입니다. 두번째는 span8이고요. 그래서 span4라고 하는 것은 요 화면을 열두등분 했을 때 4칸의 부피를 차지하는 엘리먼트라는 뜻이고요. span8이라고 하는 것은 8칸을 차지하는 엘리먼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화면을 2단으로 구성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2분의의 크기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2단의 레이아웃 그리고 왼쪽은 4칸을 사용하고 오른쪽은 8칸을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해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요건 먼저 하죠. 지금 제가 만든 요 예제는 총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span4라고 하는 놈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한번 살펴보죠. 현재는 span로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엘리먼트의 하위로 두 개의 엘리먼트가 왔잖아요. 근데 요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3단을 만들 겁니다. 근데 3단을 만드는데 각각의 단에 참여하는 엘리먼트들의 부피가 같기 때문에 4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아니 12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컬럼들 각각의 열의 크기는 4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각각 4로 고치고 여기 있는 화면을 리로드하게 되면 현재 2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컨텐트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3단으로 구성이 됐죠. 이게 바로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자를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Offsetting Columns라고 되어 있죠. Offset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상세한다는 뜻인데요. 상세가 어떤 말인지는 이걸 살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row라고 되어 있고 span4, span3 그래서 하나의 row에 4칸과 3칸을 차지하는 엘리먼트가 위치를 하는데 span3 앞에 Offset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pan4에 의해서 4칸을 차지하는 엘리먼트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span3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3칸을 차지하는 엘리먼트가 등장하는데 Offset2라고 적어놓게 되니까 이 총 2칸을 떨어뜨린 12등급에서 2칸만큼의 2칸을 생략한 2칸 뒤에 나오는 엘리먼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엘리먼트의 부피가 span3 12등분에서 3칸을 차지하는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온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3단의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3단의 레이아웃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 이 단을 왼쪽으로 탁 붙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삭제하는 것만큼의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을 일단 삭제를 하면 중간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Offset 그리고 4라고 적어주고요. 이것을 리로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엘리먼트 삭제가 됐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는 자기네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거죠. 왜냐? Offset 4를 했기 때문에 4칸만큼의 엘리먼트 부피 뒤에 이 엘리먼트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Offset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Offset이 없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는 바로 왼쪽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의 행을 더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각각 칼럼을 만들고 싶으면 자 여기 있는 이 Roll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 줄 더 만들고 리로드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행 안에 이 컬럼들이 배치가 되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컬럼 있잖아요 이 8칸을 차지하는 컬럼인데요 이 컬럼 안에서 다시 컬럼을 구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 Nesting Columns라고 하는 겁니다. Nesting은 둥지를 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 엘리먼트 이 부모 컬럼의 내부에 자식 컬럼들을 위치시킨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8칸을 차지하고 있는 이 컬럼 즉 소스 코드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span h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컬럼 안에다가 제가 div 엘리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으로 row라고 하는 값을 주는 거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span4라고 되어 있는 것을 카피하고 그 밑에 또 카피를 하게 되면 span8 즉 8칸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먼트의 하위에 하나의 행을 만들고 그 행에 각각 4칸이 차지하는 엘리먼트들을 추가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리로드하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같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2단의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이스팅 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로이드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플로이드라는 것은 뭐 위에서 본 그리드 시스템과 같은데 위에서 본 그리드 시스템은 각각의 컬럼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져 있는 크기만큼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이 고정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플로이드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각각의 이 칸들이 이 그리드들이 화면 전체를 사용을 해서 12등분 만큼의 크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인데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로우 뒤에다가 대시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꼬린말을 적게 되면 이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각각의 이 칸들이 저 화면 전체를 100%로 사용하는 이 크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예제 있잖아요. 이 예제에다가 제가 여기 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플로이드라고 플로이드로 주고요. 밑에 있는 이 추가했던 예제는 그냥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플로이드를 주고 이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즉, 화면 전체를 사용해서 이 화면 전체의 12등분 안에서 지정된 크기만큼을 사용하는 것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가 이렇게 변경되면 그 변경된 것에 따라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